어? 뭐야 이거? 야 너 어디가? 어? 뭐야 이거? 다 썼어 지금 어휴 다 썼어 지금 이거 제가 그리고 아마나 재단 가가지고 20개 정도를 녹아다 한겁니다 60개 다 쓰고 녹아다 한거에요 어이구야 아 그래 처음에 한두판 정도는 적응 시간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은 했지 바로 잡을거라는 그런 허황된 꿈 꾸지 않았긴 했지만 그렇다 야 이정도로 피가 달면 난 뭐가 되냐 자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아 야야 태그는 또 하네 저거 아 진짜 저 칼태그 아 저 기사가 너무 빨리 가 아 근데 1회차니까 그러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도 1회차니까 그리고 왜 이리 됐냐면요 지금 방어구가 나름 풀강입니다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예 그때 잡는다고 자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내가 이거 빨리 잡고 아 쌍박자하고 쌍고양이도 있다는데 그거 타토풀에다 탕구자 쓰면 된대요 탕구자 쓰면 짱박자 나온대요 예 아니 그리고 아직 뭐 희동보스도 하나 남았잖아요 심현이가 탈스님 어서 오세요 좋아좋아좋아 아 아 그럼 애가 2마리가 된다니까 미현신님 어서오세요 지스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미현신님 부야를 보고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죠 아 애가 약해지는거 아니야? 뭐 그래 분신의 법칙을 따르지는 않네 좋아 잡았어 그냥 똑같은 애가 2마리가 생기네 아 불안하다 자 여러분 혹시 몰라요 예 제가 막 처트에 잡을수도 있어요 혹시 안와요 처트에 잡을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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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배강이 피통이 안크게 진짜 다행이더라 와 내가 피통마저 컸으면 답 안나왔을거에요 진짜 자 자 애들 몰려오죠 고다 형님 안돼 고다 형님 안돼 고다 형님 돌아가시면 안돼요 수리분말 고다 형님 고다 형님 고다 형님 고다 형님 고다 형님 아직 안 돌아가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버티고 있어 아직까지 좋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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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 형님 망가지마 삽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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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애들 나 좀 살려줘 야야 자 야 야 야 야 찌르기는 안돼 나한테 어색 아 그래서 이 아니 그런데 걔는 이거는 진짜 집중력이 문제였나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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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오오 와케! 아직 안끝난거지? 안끝난거지?